한국이나 서양 언론에서는 한국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반발 때문에 인어공주 영화가 망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이 보도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신가요? 말도 안 되는 거죠. 지들은 맨날 똥같은 영화만 들어가지고 우리보고 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우리도 봐야 되는지.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거 인종차별 그런 거 모르겠고 이상한 영화만 들어가지고 그거 안 보면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. 그러면은 왜 동의를 하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듣는 면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뭔데 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가?